2월 메뉴 평가는 최강의 평가단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가단 여러분 나와주세요. 환영합니다. 오세요. 매일 저녁 전국의 어머니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캐비스 드라마죠. 내눈에 콩깍지의 주요한 여러분들 나오셨는데요. 백성현 씨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눈에 콩깍지에서 장경준 역을 맡고 있는 백성현입니다. 평소에 좀 요리를 좀 하시나요? 제가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군복무를 해양경찰이라는 데서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취사를. 아이고 전부 다. 할지 장난 아닌데 그럼. 요리도 자주 하고 저희 집에서는 제가 요리를 다 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딱 봤을 때는 소년미가 뿜뿜 나는데. 아이가 둘이나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리들도 척척 만들어냅니다. 진짜요. 애아빠라고요? 애아빠래요. 첫째가 지금 이제 3살 24개월이 지났고요. 그리고 둘째가 이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째 대학 됐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혹시 편스터랑 보셨나요? 저는 또 특히나 요즘에도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특히 그 맵닭 가입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저의 소중한 한 끼를 챙겨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가족분들한테 어떤 요리를 평소에 해주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아 뭐 저희 첫째랑 둘째가 아직 어려서 이제 저는 좀 뭐랄까 좀 와이프를 전담으로 좀 케어하는 편이라. 저기 한 번 나오셔야 될 것 같으세요. 네 한 번 나오셔야 될 것 같고. 오늘 93년생 20대의 싱글맘 연기를 잘 소화하고 있는 우리 누리누리 밴누리 씨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 눈에 콩팍스에서 이영희 역을 맡은 밴이라고 합니다. 우리 편세프분들과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한 남자를 두고 치고받고 싸웠던 일이 있었다고 누군가요? 감히 제가 한 남자를 두고 치고받고 싸웠던 분은 이제 솔미 선배님인데요. 오 진짜요? 한재석 씨를 두고? 아니요. 진짜요? 한재석 씨. 제 남편과 좀 바람을 좀 피셨어요. 뭐? 바람을 좀 피셨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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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드라마를 찍었어요. 드라마에서? 드라마 안에서.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블라인드로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도 미치지. 않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때리고 왔어요. 뒤에서? 드라마 안에서 디끈히 있으시잖아요. 사전에 미팅이 있었군요. 평소에 좀 맛잘알이에요? 네. 제가 또 역할에서 굉장히 밥을 잘 먹는 아이예요. 그래서 밥 먹는 씬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먹고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전문가분들이. 그러니까요. 전문가분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메뉴 입장해 주세요. 첫 번째 메뉴 들어옵니다. 첫 번째 메뉴가 굴번데기탕이 도착을 했습니다. 번데기탕이지? 네, 완전 좋죠. 요즘에 번데기탕. 아, 좋아해요? 아,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단백질에 좋아서 다이어트할 때 되게 많이 먹었어요. 아, 다이어트 쉬워. 다이어트 쉬워.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찍고 싶은데 핸드폰이 없다. 핸드폰으로 찍고 싶다. 아, 이렇게 넣어 보는데. 어, 치고 가는구나. 뭐야, 아니야. 은행이네. 아, 백성현 씨 좀 무서운데. 진짜 전문가 같아요. 맞을 뻔한데. 저러고 메뉴 확 뒤집어도 좀 재미있을 텐데. 이게 번데기탕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접하기 쉬운 음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리 방법도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음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리 방법도 굉장히 단순하고. 번데기 국물을 사용을 안 하시고 아예 육수를 좀 다르게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번데기탕을 느낄 수 없는 고급진 맛? 약간의 비린 맛이 전혀 안 나고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메뉴 입장해 주세요. 두 번째 메뉴는 바로 갈비치킨입니다. 갈비치킨. 갈비치킨. 이것은 갈비인가 치킨인가? 이것은 갈비인가 치킨인가? 오늘 누가 하나, 누가 하나 했는데 백성현 씨가 해주시네. 성현 씨가 해주셔. 백성현 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와, 촉촉한 갑이다. 맛있지 뭐. 진짜 맛있다. 갈비 소스를 직접 만드신 건가요? 직접 만듭니다. 저희는 직접 만들고요. 이건 정말 요리 잘하시는 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정말 어디 갈비 맛집. 원두 땡땡, 3대가 이어오는 갈비치킨 소스. 약간 이런 느낌의 풍미가 깊고. 또 그렇게 달지도 않고 그렇게 짜지도 않고 적당한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양념이 일단은 퍼펙트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치킨이 들어갔다. 이거는 뭐 정말 이것이 갈비인가 치킨인가.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잡으면 아주 훌륭한 메뉴인 것 같습니다. 3대의 맛까지 느꼈다라고. 벌써 마요네즈 덮밥 들어갑니다. 듬뿍 듬뿍. 덮밥으로 먹을 수 있게 추가가 됐습니다. 놓칠 수 없죠. 치밥은 놓칠 수가 없어요. 저 학교 다닐 때 많이 먹었어요. 치킨 마요, 치킨 마요. 그런데 그거랑은 맛은 전혀 다른데 이게 훨씬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편스도랑에 그런 규칙이 있지 않아요? 마요네즈 사용 시 6개월 출연 중. 맞죠? 맞다 맞다 맞다. 이렇게 공격이 온다는 건 본인들이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메뉴. 이제 두 개 남았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세 번째 메뉴는요. 세 번째 메뉴는 불맛 제육 기름 떡볶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들이 되게 뭐가 없어요. 지금 표정을 모르겠어요. 뭐야. 되게 특이하네요. 그리고 또 다음 젓가락은 부르나 봐요. 계속 드시는데요. 이거는 떡볶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뭐랄까. 와 셀프님 역시 우리 잘하신다. 박수가 나올 정도로 고급스러운 맛이다. 근데 이제 이게 이 깻잎을 싸먹으라고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약간 하나의 요리 느낌이 납니까? 네 맞습니다. 와 좋습니다. 옆에 이현복 셰프님 어떻게 드셨습니까? 백성현 씨를 소별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좋은 멘트는 다 하시네요. 밥에 딱 이렇게 해서 비벼 먹기 딱 좋아서. 만약에 이대로 편의점에 판다면. 네. 한 끼로 사먹기 진짜 딱 좋을 것 같아요. 식은 것도 더 좋아하는데. 네. 아무래도 떡이다 보니까 퍼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좀 식어서 다시 먹어봤는데. 맛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게 겉에가 기름으로 둘러져서. 와 식어서도 맛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젓갈로. 제육덮밥에 양념을 오징어 젓갈로. 가성비와 상품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징어 젓갈이 들어가다 보니. 음식이 세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정말 적절한 배율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야 맛을 잘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현 씨 옆머리처럼 아주 잘 잡았습니다. 귀 뒤로. 맛을 잘 잡았다. 맛을 아주 잘 잡았다.